양양의 한 야산에서 천연기념물, 사냥이 집단 서식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민간단체가 수년간 보금자리를 마련해 보호한 덕분인데,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합니다. 조기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사냥 무리가 운마간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냥 두 마리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장난을 치고, 한 마리가 물러서자 이내 다른 사냥이 상대로 나섭니다. 한 마리는 운마간에 있는 소금을 먹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또 다른 카메라에는 산에서 뛰어노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냥보호단체가 지난 2013년부터 운마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먹이를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매년 확인되는 개체 수도 늘고 있습니다. 사냥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으로 우리나라에 800마리 정도만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립공원에서만 개체 보호가 이뤄질 뿐, 자치단체 차원의 보호나 지원은 전무합니다. 이렇다 보니 겨울이면 폭설과 먹이 부족에 시달리는 사냥 보호에 민간 난체가 나서고 있는 겁니다. 공항에서는 각 지에다가 줍니다. 그런데 지 기존에 있던 것만이라도 그 액수만을 줘도 지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걱정이 좀 많습니다. 지난 2010년 울진에서 사냥 25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최근 2년 사이 강원도에서도 폐사한 사냥이 19마리에 달하는 상황. 자치단체 직접관리든 민간지원을 통한 보호든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원 뉴스 조기현입니다. 기상캐스터